오, 다친다, 다친다 어디야? 네, 다쳐 야, 물지 마요, 멈추게 이제 대현이는 안 타? 안 타! 이 물지도 마 돌짝이야 재현아, 너 그렇게 이제 잘 믿잖아 아, 미치겠다 엄마, 나는, 나는 지금 제일 웃기고 뭔지 알아? 도연아, 못 살아 나 혼자, 나 혼자 밀때는 잘 못 밀더니 무게 좀 잘 밀잖아 그게 진짜 어이가 없어서 못 살겠더라고 아니, 어떻게 아빠, 아빠 봐봐 아빠가 또 저걸 찍고 있어 어떻게 오빠하고 이렇게 다정할 수 있냐 이거지 재현이 생각은 내 아빠 지금 설거지하고 왔더만 딴 남자랑 놀아나고 있었단 말이지 재현아, 손 다쳐 재현아, 근데 이제 너 온지 얼마 안 돼서 엄마가 여기 탄 거야 1분도 안 되고 딸라, 정확히 7초밖에 안 됐어 금방 딸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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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 오빠 등 연상 찍고 있지? 네 어떻게 맞췄는지 아야? 아, 찰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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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안 나거든 왜 정말 너 또 하락부터 가니까 장아야, 좋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